네, 지금 결혼 안 하셨어요? 네, 결혼할 생각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여자 기운이 되게 약하셔요. 여자의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연애의 기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여자랑 인연을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게 되게 약하시거든요. 연애를 해보신 적 있죠?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 그렇죠? 연애를 한다고는 해도 여자의 기운이 되게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와 연애, 사연들, 추억거리 이런 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각은 있다고 하나, 그리고 내 성향 자체가 원체 진취적인 성향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성향도 아닌 데다가 좀 약간 소극적인 성향을 되게 많이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게 되면 좀 약간 진취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내 장점이라든지 나의 좋은 점을 어필을 하면서 적극성을 좀 띄워야 되는데 우리 오빠에는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봐도, 부모님이 뭔가 인연을 지어서 선을 봐도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여자한테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해야지 사람을 많은 썸을 타야지 연애가 될 거고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할 건데 지금 그런 게 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사주팔차 자체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 대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사주팔차 자체가 여자와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사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 여자보다는 외국 여자를 만나야 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그건 또 싫으시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데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직장도 성실하게는 다니세요. 본인이 출퇴근해야지 이런 거를 빼먹지 않고 잘 성실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또 하시고 하시는데 인간과의 마찰이라든지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본인한테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좀 개념 없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과의 마찰 사람들과 이제 뭐 이런 서로 간의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거에 내한테 주는 스트레스 이런 것이 조금 많아요. 본인은. 근데 그렇게 해서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과 막 치격이 난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그럴 스타일은 또 못 되거든요. 내 혼자 내적 갈등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와 저것밖에 생각 못해. 저 사람은 왜 인간 이하의 짓을 하지? 뭐 이런 거. 그럼 혼자 바라보고 해서 혼자 답답하고 혼자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거지. 거기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다니기 싫고 좀 이제 옮겨볼까 말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매니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스로를 조금 약간 조직 생활 자체가 회사 생활 자체는 조직 생활이기도 하니까 조직 생활에서 다 어울려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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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려서 그냥 그러는 것 같다. 저 인간은 저런 스타일이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걸 좀 인정하면서 가시게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고 가기까지가 좀 내가 고달프서 그렇지. 그리고 직장은 안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직장을 이동을 한다거나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준다 그러면 직장이 싫어서라기보다 인간이 싫어서 그런 갈등거리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갈등거리는 조금 지나간 격이고 그리고 본인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결혼이라든지요. 그런 부분들일 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은 지금 솔직히 보이지는 않아요. 혼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사를 한다 하더라도 외국 여자로 혼사를 한다고 하면 하실까 죄송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 여자로 혼사를 하실까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이랑 혼사를 하거나 이런 기운이라든지 여자가 나타나고 이런 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인물이 잘났다고 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고 진짜 뭐냐면 되게 예쁜 꽃인데도 여자가 그 예쁜 꽃을 발휘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팔자라는 말이야. 외형적일 거라든지 타고나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요. 장애인들도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 서로 간에 알콩닭콩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뭐든 신체적인 부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본인들의 타고난 팔자 그래도 우리 오빠가 인물이 못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적극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여자들 성향이라는 게 기본 고통적인 한국 사람만의 성향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우리 오빠야를 두고 이제 나간 이렇게 대찬 여자가 있어가지고 당신이 좋아 이렇게 나서는 여자는 그다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빠가 그런 사람들의 인연이 될 거나 이렇지는 않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빠의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거는 조금 뭐래도 한국 성향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집안에요. 집안에 우리 처음 이렇게 절을 했던 스님이 있는 건지 무당이 있었던 건지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스님이 있었어요? 누구? 모양 성향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하고 같이 자주 사는 게 제가 자주 아는 사이 아는 사이인데 아니 집안에 집안에 친척이라든지 집안에 어른들 중에 말 그대로 집안 지인 관계가 아니라 절당에 그것밖에 기억이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집은 혹시 그런 게 있었냐고 부모님의 안심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집안 자체적으로 우리 같은 어른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그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집안 자체에 우리 같은 이런 공을 많이 들이고 신의 기운이 가득했던 집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무시가 되고 갈새가 되고 그런 걸 잘 이어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집안 자체가 하나같이 조금 풍파가 많았어요. 사연이 많았단 말이야. 안 좋은 우안들이 너무 많이 겪고 온 집안이라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집안을 들여다며 사촌이고 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명도 명이 길지가 않아서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 자체가 내 아버지와의 연이 되게 짧아요. 우리 아버지 계세요? 일찍 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인연이 짧은 사람이란 말이야. 거기다 우리 어머니도 고생이 되게 많았던 분이에요. 고생스러웠던 분이고 또 당신이 사주 팔자 자체가 고생스럽다 보니까 조금 이런데도 좀 의지를 하고 사셨어야 되는 분이고 일단은 부모가 둘이 데려 사주고 일찍이 내 부모와 연이 짧으신 분이에요. 내 아버지도 연이 짧고 내 어머니도 연이 짧고 연이 짧은 분이라서 부모의 그늘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못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뭐지? 그 모친이 둘이잖아. 우리 모친이 둘이에요. 둘이고 나를 낳아준 엄마는 가셨고 아니 그러니까 집을 나가셨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신 거잖아.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살아계시는 우리 모친은 나와의 정은 그다지 없을 겁니다.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차라리 돌아가신 내 새어머니가 내 걱정이 더 많으셨던 분이에요. 모친으로서는 엄마로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 새어머니가 나한테 더 애정스러워. 나를 낳아준 엄마는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별로 나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오빠는 조금 뭐라 해야 되노 그럴 때에서 내가 사는 게 지금 공간하거나 힘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자꾸 입원을 많이 하셔서 제가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통장에 파는 날 직전이었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집안에 또 집지었는데 집이 고장나고 이러니까 거기서 돈이 또 나오고 지금은 제가 맞춰봤지. 아깨고는 적금을.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힘든 세월은 있었지만 힘든 세월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본인이 조금 내 먹고 사는 데 별로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금전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자면 3년 전부터 내가 안정적인 거에는 접어들어와 있어요. 그때부터 조금 한숨 돌리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쟁이들이 그렇잖아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 고정적인 수입에서 내가 아끼고 살아야 되고 금전 지출에 있어서 조금 뭐냐면 그 지출을 조금 막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재정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3년 전부터 금전적인 안정성이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쓸데없이 돈이 나갈 일이 있다거나 금전적인 고력이 있다거나 큰 지출이 갑작스럽게 나온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 모친이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상의 기운도 타고 운수가 조금 박혀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고생스러운 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5, 6년 정도는 고생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 6년 대부분 3년 상이라서 3년 정도 고생하시는 분은 있는데 본인은 조금 길게 갔죠.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해서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벌어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 가지고 조금 목마를 하기라도 하고 또 좀 탕감을 하기로 할 건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본인 자체가 5, 6년까지 고생을 좀 하고 5, 6년 지나면서부터 조금 뭔가가 조금 안정적이고 접어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 신간에 있어서 안정적인 거는 들어와 있어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앞으로 크게 악재는 없습니다. 그 결혼은 제가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를 해야 된다기보다는요. 좀 성격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너무 소심하셔요. 요즘은 왜 좀 할만한 하는 데 조심성이 너무 많으셔요. 조심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폭이 넓지가 않고요. 또 그리고 사람과 만나면 즐거운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즐거운 맛이 별로 없어요. 화기 이해하고 조금 약간 위치도 좀 있어야 되고 얼굴에 생기도 좀 있어야 되고 얼굴에 이제 뭐냐면 표정이라든지 표정 변화가 즐거운 거 즐거운 거 표현을 해야 되고 나쁜 거 나쁜 거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얼굴에 얼굴 자체가 조금 많이 굳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표정 변화가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분위기가 자체가 좀 저렴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좀 그런 걸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겠죠. 내 스스로의 분위기 변화 그게 좀 있으셔야 돼. 제 개인적인. 그렇죠. 어딜 가더라도 부친성이 있게. 좀 부친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여자분들이 만나게 되면 날 좋아하는 건 맞나? 표정을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표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나를 만나는 게 기쁘지 않나? 안 기쁜 일인가? 저 사람은 나를 만나서 즐겁게 즐겁나? 나도 관심은 있나? 그러다 항상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연애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더 드러나야 되거든요. 즐거운 표시를 내야 되고 만나서 설렌다는 표시를 내야 되고 만나기 전에는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는 표시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만났을 때는 좀 이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사랑이 묻어나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오빠는 그런 개선이 없어요. 삼백육십을 이십사 시간이 그런 표정에다가 그럼. 말 안 하고 있고 입 다물고 있고. 잘 웃지도 않고. 니 봐봐 나랑 앉아 있는 게 지금 십 분이 넘어가는데도. 이제 집 웃어. 그러니까는 무슨 여자들이 뭔 재미가 있겠어. 좀 말조심을 하려고. 말조심 말조심 좋아 말조심 너무 말리하다가 할려야 될 말도 못하겄다. 쓰잘떡이 싱겁기도 싱거워야 되고. 싱거우면 어때. 그 싱거우면 여자가 웃기도 하고. 맞잖아요. 카소나바들이 왜 카소나바인지 알아요. 입을 잘 털어서 카소나바야. 그리고 진짜 여자들 좋아하는 부분을 뭔지를 알고 잘 간지러주고 사랑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카소나바는 못될 지연정. 그런 이치는 좀 아셔야지. 그러니 한국 여자들이 오빠야를 좋아하겠어. 응? 안 그래? 그러니까는 오빠야가 내가 그러잖아요. 오빠야가 나쁜 놈에서 나빠서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 개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드러내질 못해서 그런 거라고. 좀 드러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표현을 많이 하고 말도 좀 많이 하고 싱겁기도 싱거워야 돼. 싱거운 소리 쭉쭉찍딱 하고. 어디가나 잘 어울리려고 하시고.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뭐 식당 가더라도 안녕하세요. 이거 밥은 맛있어? 오늘 밥 메뉴는 뭡니까? 맛있는 거 뭐 없어요. 뭔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오빠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없어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친하고 오랫동안 바울 사람들은 그라마 나의 진국인 분을 아는데 그거는 오래 보았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만남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런다면 결혼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8자에 결혼이 약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진짜 그 8자를 이겨볼 게 있어서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48, 49, 51. 지금 오늘 나이가 어떻게 돼요? 43입니다. 43? 응. 44대고. 자, 48. 48, 51. 이때까지가 결혼 정년기예요, 본인한테. 그 마침 됐습니까? 네. 많이 늦죠. 그니까. 호래비로 몽달귀신을 늙어 죽어야 소리는 안 나오는데 결혼의 기운이 굉장히 그만큼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혼사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때 정말 나의 진적인 부분 나의 진지한 부분을 알아줄 수 있는 여자는 그 좀 돼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응 기다려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내가 얘기했던 부분을 자꾸 이제. 바꿔가세요 나의 분위기 응 표정도 좀 웃는 표정 같다가 화난 표정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는 표정도 있어요.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랑 대화를 하면서 못 느껴요 느끼죠 표정 변화도 많고 뭔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틀어줄 때 틀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좀 그게 있어야 되고 치고 바꾸가 있어야지. 너무 지루해 나 오빠랑 있으면 지금 여기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본인이 좀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3T 4T 4T 5T